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 이와랜드입니다. 요번 영상도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대박 할인을 준비했습니다. 요 아이 플로리디티 아이고 세상에 우리 매장에서 얼마에요? 4만원입니다. 오늘도 제가 중품으로 가려는 직전 아이들을 6아이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장에서도 가장 인기 리에 판매하고 있는 아이들 6을 보았는데 일단 사진을 한번 찍어 보시겠어요? 자 25번이고 립스틱 6종 모듬 세트입니다. 립스틱 있어요? 에이 외두잖아요. 군생이 없잖아요. 자 그리고 립스틱 중에서 코듀로이라고 하는 종자여서 일단 환협성이 강하고 립스틱 중에서도 입장에 보스가 있는 아이를 오늘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안 보였어요? 자 이렇게 립스틱 3만원, 플로리디티 4만원, 실루엣 3만원, 멀로 군생 3만원. 굳혔어요. 긴 입적성 2만원 스탠, 2만원 쑥쑥이 5킬로. 왜냐하면 구독자님들이 제가 늘 얘기합니다. 다육이를 잘 키우는 데는 어떠한 것보다도 1번으로 중요한 게 흑, 흑, 쑥쑥이. 그래서 구독자님들께 이렇게 맛배기로 제가 이 세트 가격에 포함을 했습니다. 전체 18만원, 짝대기 9만원, 50% 대박 할인. 괜찮죠? 자 그러면 하나씩 꼼꼼히 따져보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립스틱은 맞아요. 외두 많이 있어요. 나도 있어요. 자 이렇게 군생 코듀로이 종자 중에서 환협이 강하고 엽성을 보면 입장 두께가 두툼합니다. 자 15cm 분의 식재되어 있고 3만원에 현재 판매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18만원, 짝대기 9만원 하고 나누기를 6개 해보니 어떻게 해요? 15,000원 꼴이에요. 무조건 싸요. 무조건. 자 그 다음에 플로리디티는 현재 우리 매장에서 4만원에도 엄청 잘나가는 플로리디티.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플로리디티만큼 색감이 예쁜 색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아이는 현재 매장에서 4만원에 판매합니다. 오늘 6개를 같이 구매하면 15,000원 꼴이니 흙 빼고 흙 빼고 아이 흙은 빼고요. 자 15,000원 꼴이니 할인폭은 구독자님이 개당으로 했을 때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예 평균적으로 50% 자 그 다음에 자 실루엣은 제 매장에 지금 3만원에 판매하는 아이고 틀리잖아요. 제가 작년 11월 달에 적심했던 아이 실루엣입니다. 현재 매장에서 3만원에 판매합니다. 자 어떻게 이제는 다 제가 군색 만들었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 보시길 바라요. 자 립스틱은 잠시 출장을 가고 자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다 만들어서 쑥쑥에 심어서 어떻게 해요? 시간만 지나면 요아이로 탄생이 됩니다. 우리 그 이와랜드에 오시면 아휴 실루엣이 너무 이쁜데 너무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약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저루의 존스를 드립니다. 이쁘죠? 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갔고 그리고 긴 입적성은 맞아요. 이렇게 이쁜 긴 입적성이 어디 있어요. 물이 조금 더 들어야죠. 제가 저면에서 물이 좀 빠졌지만 긴 입적성은 주황색 아이고 이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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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요. 자 주황색 긴 입적성은 현재 저희가 2만원에 판매하는 14cm 포트에 식재되어 있으나 군생이 다닥다닥 다닥 다닥 합니다. 자 그리고 요아이 스탠이라고 제가 소개합니다. 스탠 이렇게 손톱이 이쁘고 살짝 말라서 제가 저면을 해서 보내드릴게요. 저면에서 물 좀 빠져야지 그러죠. 자 이렇게 이뻐요 이렇게 이뻐요. 그 손톱 끝이 너무 예술이죠. 스탠 저희가 2만원에 판매하는 아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멀로 군생 굳혀졌잖아요. 그러면 오렌지 멀로 종자를 받아서 제가 군생으로 이렇게 구독자님께 소개합니다. 현재 매장에서 3만원에 판매합니다. 5만원짜리요. 5만원짜리 포트가 15cm예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멀로 3만원에 판매하는 아이 반 반 자 그 다음에 플로리디티 아까 봤어요. 참 나는 그 이제 똑같이 핑크가 두 개잖아요. 실루엣하고 그런데 요아이의 핑크와 실루엣의 핑크는 또 달라요. 맞죠 맞죠. 얘는 실루엣 핑크고 얘는 플로리디티의 핑크는 조금만 더 묶잖아요. 그러면 주황색상이 요렇게 입장 끝에 끝에부터 주황색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25번 립스틱 욕종 모듬 세트이고 육종 플러스 쑥쑥이 5kg 갑니다. 그리고 18만원 짝대기하고 9만원 50% 대박 할인으로 구독자님께 소개합니다. 자 흙은 얼만큼 좋으냐 자 요렇게 10가지 재료와 그리고 살균 살충 질석 그리고 물음까지 추가해서 제가 비비고 비벼서 비비고 비벼서 제가 이렇게 5kg로 보내드립니다. 현재 우리는 5kg에 만원에 판매하고 택배비 4천원 받잖아요. 제가 누굽니까 해드립니다. 이게 나여요. 이게 나여요. 제가 혼자 농장을 일하다 보니 제가 할 수 없는 거는 누가요? 지나가는 유튜버 하시는 분 그래서 약초도시농부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이와랜드 배합상표는 마니아가 사용하는 배합을 정확한 비율로 만들고 다육이를 전용 분갈이 흙이다. 그리고 이렇게 다 들어가는 재료 공개합니다. 보관 방법 공개합니다. 예 전화번호 공개합니다. 얼마나 잘 만들었길래 다육이가 그렇게 잘 키우냐 얼마나 잘 만들었길래 자 그래서 오늘은 립스틱 6종 플러스 쑥쑥이 5kg까지 해서 9만원 결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만드는 쑥쑥이는 재료 공개하러 갑니다. 보고 가실게요.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네 소문만 듣던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지금은 소문 듣고 우리 매장에 와서 이 흙으로 배합표로 얼마나 잘 키운 아이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쑥쑥이를 구매해 가십니다. 자 어떤 아이들이 들어있는지 제가 전체 다 공개할 수 없어요.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자 이와랜드 배합상토 쑥쑥이 나나나나나 10가지 재료인데 가장 중요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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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이제 코코넛 껍질을 갈아서 만들었지만 거기에 뭐가 추가됐냐 하면 지렁이 은과토가 들어간 천연 배양토를 추가 넣고 기본 베이스에요. 기본 베이스이고 그리고 나머지를 낭낭낭낭낭낭낭 재료 예 그리고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어머 내가 돌렸어요. 살균제 살충제 그리고 요즘에 그 물음이 있다고 해서 물음까지 해서 추가했죠. 질서까지 해서 10가지 재료의 기능성인 4가지를 추가해서 14가지 합산 돌립니다. 돌립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쑥쑥이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전에 제가 비볐지요? 하나 둘 셋 짱 이렇게 비벼집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쑥쑥이 요 상태를 최고로 잘 비벼 비벼서 구독자님께 포장을 해서 나가는데 자 제가 얼마나 배합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만 보고 가실게요. 자 짬짬짬짬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 상태로 어때요? 좋은가요? 어머 받아보고 다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매장에 와서 어머 세상에 정말 잘 키웠다. 자 그게 바로 배합표 흙의 배합포 흙의 비밀이죠. 자 요런 아이를 이제 어떻게 구매하냐 짜잔 짠짠짠짠짠짠짠 자 보관법 있죠? 요런 종이 한 장이 갑니다. 쑥쑥이 재료 들어간 거와 분갈이 흙 보관 팁을 제가 종이 한 장 넣어드리고 자 이렇게 판매합니다. 쑥쑥이 5kg짜리 만원 그리고 쑥쑥이 10kg는 2만원인데 택배비는 따로 내십니다. 흙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재활용 이런 비닐을 사용하다 보니 소립이나 이렇게 우리 상토 썼던 비닐봉지를 재활용해서 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베란다에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베란다용 흙을 만들어 보겠어요. 쑥쑥이 2kg 정도 자 여기다 쏘습니다. 베란다용 흙이 어떻게 달라야지 우리 키핑장하고 자 그다음에 소립마사 2kg짜리 넣습니다. 자 이게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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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자 요게 베란다용 흙이에요. 자 요게 왜냐하면 우리 키핑장하고 베란다하고 환경이 달라서 제가 섞어서 쓸 요렇게 소립이 조금 더 추가되었죠. 자 베란다용 흙을 만들었는데 요 근간에 구독자님들이 어떻게 해요? 어머 내가 금을 금땡이 금땡이 금땡이를 샀는데 요런 금 어떻게 싶냐고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산목판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혹은 또 분해 식재해서 온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세상에 창흙이 좋대는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창흙 우리가 1kg짜리에 3분의 1 정도만 넣어요. 아까 2kg 소립마사 2kg 했잖아요. 자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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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이게 창흙이에요. 창흙 자 섞어주시면 자 요게 바로 우리 금땡이 심는 흙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쑥쑥이만 좋은 게 아니고 구독자님들이 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창흙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 자 창흙은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비로소 조금 전에는 베란다용 흙이죠. 쑥쑥이 2kg 소립마사 2kg 끝 그리고 창흙을 3분의 1 정도만 넣어서 이게 베란다용 금땡이를 심는 흙인데 자 요렇게 요렇게 짠짠짠짠짠짠짠짠 이게 기본 베이스는 산야초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려져 있는 산야초를 쓰는데 산야초만 100% 쓸 때하고 다릅니다. 왜? 이렇게 배수층을 주고 그리고 훈탄이죠. 훈탄은 살균 역할을 하죠. 얘를 비벼 비벼 섞어서 자 어떻게 만들어요? 산야초 저희는요. 창흙을 이렇게 만듭니다. 창흙을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제가 꿈으로 쑥쑥 합니다. 자 요 상태로 이게 창흙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이에요. 얼만큼 좋아요? 창 나는 창을 좋아해. 그러면 창을 심을 때 아니야 나는 요새 금도 심을만하대 창흙이나 혹은 금을 심을 때 창흙을 한두 주먹씩 넣어주시면 좋을 듯 싶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빠른 채 갈게요. 자 그 외에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칼슘 뿌리가 굵어야 여름에도 고사가 덜 되고 겨울에도 덜 얼어요. 그래서 뿌리에 좋은 칼슘 복토 밑에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토 위에다 비타민을 올리는데 얘는 로젯 아주 저처럼 반질반질하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자 사진 찍었어요? 칼슘 1kg 4,000원 비타민 700g 10,000원인데 비타민은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3개를 동시에 갈게요. 자 창흙 아까 보셨죠? 그렇게 좋은 창흙이 1kg 5,000원 중립마사 2kg 2,000원 소립마사 2kg 2,000원 자 중립마사는 복토용으로 쓰지만 아래에다 깔기도 하더라구요. 그리고 소립마사는 조금 전처럼 복토도 쓰지만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창흙 그렇게 좋은 창흙 한 번만 더 보고 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1kg씩 포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금을 만들 때 쓰는 흙 자 그 다음에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한 게 요거죠. 요거 어떻게 만드냐고 문의 많이 주셨죠? 자 입꼬지 혹은 이렇게 적심했었을 때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다육이볼 소자 2kg 7,000원 다육이볼 중자 2kg 그래서 소자냐 중자냐 어머 중자는 어디다 쓰냐구요? 자 소자는 입꼬지용 그 다음에 중자는 이렇게 씁니다. 복토용 다육이볼 중자에다 비타민을 올린 상태에요. 이제 금땡이 금땡이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창흙을 섞어서 쓰실 때 자 그 다음에 경석 아래에다 까는 거죠. 예 맞습니다. 1.5kg 4,000원 화분이 커질 때 쑥쑥이만으로도 너무 무겁고 맞아요. 마사를 깔아도 무겁지요. 경석 깔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풀분이에요. 풀분 갑니다. 자 풀분은 저희가 녹색 4호 사이즈가 15,15 10개 2만원 녹색 5호 16.5 곱하기 16.5 10개 2만 4천원 사진 찍으셨죠? 자 여기 위에 지름 사이즈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호 7호 6호는 18.5 곱하기 18.5 5개 1만 7천원 7호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되셨죠? 그 다음에 요즘 근간에 가장 또 제가 원형분을 쓰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이 원형분도 있더만 자 원형분은 15짜리 17짜리 20짜리 3가지를 판매하는데 15짜리는 5개 7천 5백원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원형분 17호 5개에 만원인데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꼭 하셔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 아이는 아까 그 집에서 밭을 만들 때 혹은 이렇게 삽목판 사이즈는 어떻게 해요? 37 곱하기 53 1개 4천원 그리고 저면통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물 저면 할 수 있고 물에 떨어지는 게 싫어서 나는 이렇게 막힌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저면통을 사시면 되고 삽목판은 4천원 저면통은 5천원이에요 잘못하셨나요? 저면통은 5천원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깔망 깔망은 저희가 화분 구매하시면 쑥쑥이하고 깔망을 드리지만 깔망만 필요하시면 천원씩 구매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소품까지 소개해드렸어요 그럼